4시 여러분의 주식 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재입니다. 개장 전부터 유난히 긴장됐던 월요일이었습니다. 춘절을 보내고 온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무려 8%대의 폭락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지켜보 우리 증시는 다행히 낙폭을 줄여내며 약과 확대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훌륭한 분위기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매장들이 폐쇄됐다고 하고요. 국내에서도 면세점, 마트, 영화 등 줄줄이 임시 휴업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이에 온라인 배송업체들 주문에는 오히려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도 기대감보단 공포에 더 큰 반응을 보이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 이 시장에 강한 팡업력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주식 해결사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전략 챙겨보시고요.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02786-1022 또는 1073 두 대의 전화번호가 연결했고요. 문자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과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 진단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연락주신 선착순 수고분께는 주식 해결사 전문가 무료 체험권을 나눠드립니다. 모두 여러분들이 위해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식 해결사 출발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5 오늘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주식 해결사 두 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스닥 최병진 전문가 그리고 오창록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부터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보너스 상담 첫 번째 고민 종목은 이노메트리입니다. 매수 가격 17,035원에 비중은 적어주시지 않으셨는데요.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최병진 전문가께서 먼저 나눠주시죠. 우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투자 의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 의견 잡아드리겠고요. 우선 1차적인 목표가로는 17,000원 부근 잡아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비중이 크시다고 하면 만약에 시장이 반등했을 때 17,000원 부근으로 올라왔을 경우에는 절반 이상은 축소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최근에 테슬라가 고공행진을 버리고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우한 폐렴 이슈 때문에 시장 상황이 악화되자 지금 저번 주만 하더라도 투매가 좀 강하게 나온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기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약간 조정을 받았지만 실적 모멘텀이랑 중국 공장 가동에 따른 추가적인 성장 기대감을 이용한다고 하면 충분히 단기간에 회복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노메트리에 대해서는 우선 보유 의견을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 알아볼게요. 아이텍입니다. 매수 가격 12,000원의 비중 30%인데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아서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오창록 전문가 투자 의견은요? 네, 이 아이텍 종목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텍이라는 종목은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업체인데요. 이 테스트라는 것은 패키지 테스트와 웨이퍼 테스트로 총 크게 두 개로 나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이 어떤 것이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조립이 완료된 반도체의 등급을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텍은 최근에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화장품 제조와 판매업을 영위하는 삼성 메디코스를 인수한 이력도 있습니다. 차트 보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텍 같은 경우는 작년도 8월 1일과 그리고 5일에 두 번에 걸쳐서 급락세를 보였었습니다. 당시에 거래소에서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공시호가 나왔을 정도로 이유 없이 급락했는데요.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 이유가 없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 상황을 보시면 크게 8,700원에서 5,700원 사이에 박스권 매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설 연휴 시장 관련해서 하락만 아니었다면 이제 이 종목의 진짜 방향을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시장 상황이 안 좋음에 따라서 설 연휴 지나고 나서부터 지금 바닥 부분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다시 한 번 이 8,7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이제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1차 목표가는 9,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텍 1차 목표 가격 9,0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알아볼게요. 황정그룹입니다. 매수가격 1,037원에 비중 10% 있는데 오늘 황정그룹이 900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계속 보유해도 될지 최영진 전문가 알려주세요. 네, 지금 투자 의견 말씀드리자면 보유견 잡아드리겠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잡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황정그룹이라는 게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성장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단기적으로 이제 미중목의 1단계 합의에 따라 좀 일시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중국 1단계 합의 이후에 지금 우한 폐렴 이슈 때문에 중국 경기가 어떻게 보면 살아나기보다는 위축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심리가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우선 이제 추가 매수 자리를 잡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차트로 넘어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볼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내려온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700원대로 내려왔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일본 수출 규제한 이슈가 뜨다 보니까 순식간에 내려온 상황이었고요. 최근에도 그 자리대로 다시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대 자체가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할 경우에는 오히려 평당가를 900원 초반대 아니면 900원 대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비중이 10%인 걸 감안한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씩 모아가신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간 같은 경우에는 한 4월 달로 보시고 1차적인 목표가로는 1,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펑션그룹에 대해서 1차 목표 가격 1,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900원 깨고 내려갔는데 오히려 매수 기회 추가로 봐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아가는 전략으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HRS입니다. 마스크 관련 종목들의 온도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 가격은 3,780원에 비중 50%인데 이럴 때 대응 전략, 오창록 전문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거 최근에 급등했었던 종목인데 오늘 시세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RS 같은 경우는 규소와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한 특수 실리콘 소재를 개발해서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통신, 의료 등 각 분야에서 사용되는 실리콘 고무나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나 건물에 사용되는 실리콘 방화제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한 폐렴 관련해서 1월 28일, 1월 29일, 그리고 1월 30일까지 3일에 걸쳐서 급등세를 보여준 이후에 이제 이틀 동안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시에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많이 실렸고 그리고 이틀 동안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많이 안 실린 점에 약간은 주목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겠는데요. 이제 이 종목을 문의주신 시청자분의 비중이 50%시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냥 일일 비가 많이 크실 거예요. 왜냐하면 종목 손익이 그만큼 크게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중 축소를 만약에 못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2,500원을 종가 기준으로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고 아니라면 차라리 절반 정도를 좀 정리를 하셨다가 이제 전 고점 부근이, 전 고점이죠. 이번 고점 말고 전 고점 부근인 이제 한 2,800원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했을 때 이제 오늘 비중 축소한 부분을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HRS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하자는 투자 의견을 남겨주시네요. 다음에는 36물산입니다. 매수 가격 1,600원에 비중 15%. 오늘 5%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지 최병진 전문가 알려주시죠. 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반등 흐름 나왔을 때 한번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테마가 많이 현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이상 테마가 겹쳐 있을 경우에는 보유감점이 유효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로는 우선 만원 부근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한 이슈가 떴을 때 급등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이게 수출 규제 관련한 대상군인 고차단성 필름 관련한 부분이 부각을 받으면서 급등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일본 수출 규제 건이 어느 정도 조용해진 부분이 맞춰가지고 조정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지금 상황은 오늘 급등 흐름이 나타났던 거는 택배 물량 증가에 따라서 반사익 수액 주조로도 부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할 때 지금 자리에서는 보유하신 관점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만원 이상 가려고 하면 추가적으로 강력한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만원에서 한 정리 관점으로 대응하신 게 좋겠습니다. 상륙물산 지금의 자리에서 보유 의견 주셨고요. 만원 자리에서 또 챙겨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오늘의 보너스 상담 전문가 의견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버틸각 팔각 진행의 김재인입니다. 저희 전문가들 하루에 추천주 두 종목씩 주시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AS 도와드릴게요. 오늘은 먼저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ITM 반도체, DPC, 어버브 반도체, 키스트, 대안과.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AS 원하시나요? 네, 최근에 급등으로 나타내는 DPC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최근, 오늘이고 어제예요. DPC 수익률이 34%인데요. 오늘 강한 거래량도 수반됐거든요. 지금 어떤 각인가요? 지금은 버터벌 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안내를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BTS 관련한 컴백 건,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우선적으로 진입 안내를 드렸던 종목이고요. 어제랑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BTS의 소속사이죠. 빅히트 엔터가 상장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고려해 봤을 때는 2월 21일 날 공식 컴백 건이 있기 때문에 BTS 공식 컴백 이후, 전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데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유 관점으로 한번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추가 상승을 한다고 하면 추가 목표가로는 우선적으로 8,200원 부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는 이게 BTS 관련 주잖아요. BTS가 소속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이 되면 또 수혜받을 종목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우선적으로는 키이스트라는 종목이 먼저 선발대로서 약간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발대장주에서 지금 아무래도 DPC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차기 대장주로 지수를 어떻게 보면 섹터 자체, 테마 자체를 이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DPC가 들어가기 좀 곤란하신 분들은 키이스트 아니면 초록벤, VT, GMB 아니면 LB, 세미콘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AS 도와드렸고요. 이번에는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은요. 쇼박스, APS홀딩스, JT, 클린앤사이언스, 오공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AS 원하시나요? 네, 오늘은 이제 예상하실 만한 종목입니다. 오공 종목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공이요. 수익률이 거의 19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오늘 오르나 싶더니 삼장법사가 오공을 버렸습니다. 오늘 마이너스의 15%까지 떨어졌던데요. 지금 놓아줄 각인가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날 나와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목표가 만 원까지만 본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놓아줄 각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한 폐렴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3천 원대 중반에서 이제 오늘 고가 기준으로 만 천 원까지 이제 되게 단기간에 극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10%에서 15% 사이에서 일단 절반을 팔고 나머지를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공 종목 같은 경우는 80%, 90% 상승한 자리에서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절반을 매도했었는데요. 바로 그 당시에 이제 약간 우려됐던 부분이 워낙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나라에서 이제 마스크 관련주 집중 단속을 하겠다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모나리자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하한가를 기록할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한풀 시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우한 폐렴이 더 확산이 된다면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 정도 가격에서는 이제 모두 다 보내주자라고 이제 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 다 이제 놓아주는 의견을 AS로 도와주셨습니다. 최종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최병진 전문가의 최종 정리 멘트는요. 버텨보자 DPC, 빅히트 상장 시 최대 수혜주 부각 홀딩 유지라고 알려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오창록 전문가 노화주자 오공, 충분한 수익 실현, 남은 비중 모두 정리할 것이라고 알려주셨네요. 여기까지 버텨값 팔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버텨값 팔각입니다. 여기까지 버텨값 팔각입니다. 여기까지 버텨값 팔각입니다. 자꾸 내 계좌가 비어가는 것 같다라는 느껴지시는 분들은 급등주 전략을 통해 빠르게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종목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진 전문가, 앞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현재 수익 잘 되고 계신 DPC, 부담스럽다면 어떤 종목이 좋을지 탑픽 좀 꼽아주시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초록뱀이라는 종목이 한번 진입하기에는 적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록뱀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한번 준비해왔는데요. 지금 상황 자체가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지금 매직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리대 자체가 굉장히 아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부담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2월 5일까지 한번 상장 주간사를 선정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안서를 한번 받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상장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는 소식이 나올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록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BTS 관련주를 엮였냐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BTS 드라마를 제작하는 부분이 오히려 추가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LCT 전망대 사업을 진행해 앞두고 있습니다. LCT 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LCT가 지금 2월 말에 입주를 마무리 짓고 나면 다음 달 초중순에는 오픈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실적 모멘텀 또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이고 지금 자리가 오히려 매직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 급등 수익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맞춰서 이제 목표가를 말씀드리자면 목표가로는 우선 좀 매수 기간과 이제 보유 기간을 고려해서 좀 높게 잡아드리겠습니다. 1700원 부근 잡아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 상황에서는 차트적으로 안 보이지만 1000원대를 잡아드리면서 오히려 내려올 경우에는 추가 매수 하시는 적기 그리고 추가 매수 자리로 한번 AAS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PC, 키스트 보다 초록뱀이 좋겠다라고 종목에 대해서 급등제 전략 알려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창록 전문가의 급등제 전략 챙겨 보겠습니다. 보니까요. 미세먼지 이런 종목 관련해서 수익을 잘 내고 계십니다. 50, 86%대, 크린앤사이언스 30%대의 수익률을 보여주시는데 이런 빠른 수익률 혹시 반도체 쪽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없을까요? 네. 오늘은 반도체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약 1조로 이제 급등주 쪽으로는 약간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현재 시장 상황이 워낙 이제 흉흉할 정도로 좀 안 좋기 때문에 좀 무거운 종목도 이제 반도체 쪽은 이제 급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아실만한 이제 동진 세미캠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감광액 발포제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반도체와 이제 평판 디스플레이의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바로 감광액입니다. 작년 그 일본 수출 규제 이슈와 바로 엮였었던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건설 자재와 이제 자동차 내장제에 주로 사용되는 발포제를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 매출처는 이제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이번 작년 10월에 이제 고점이 이제 2만 원을 기록한 이후에 최근에 다시 한 번 설 연휴 직전에 그 부근까지 도달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제 우한 폐렴 이슈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어찌 보면 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받았는데 17,000원까지면 2만 원에서 약 15% 정도입니다. 수많은 종목들이 현재 기존의 저점 부근에서 주로 매매가 되는데 이 종목은 고점 부근에서 매매가 된다는 점에 일단 1차적으로 착안을 했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오늘도 좋지 않았다면 아마 이 전형적인 이제 쌍봉을 만들고 빠진다라고 볼 수 있었겠지만 금일 같은 경우 이제 62동 평균선을 딱 지지하고 바로 이제 종가가 거의 고가 부근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러한 이제 반도체 관련 주들이 다시 한 번 수급이 들어온다, 시세가 나온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종목을 급등주로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목표가는 1차적으로 2만 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1만 6천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를 통해서 좋은 급등세 여러분들께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동젠 세미캠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고요. 저는 왠지 5고 무려 189%대의 수익률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마스크 관련 주 또 제시해 주실 줄 알았는데 반도체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네요. 자 급등주 전략 화면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